윤재 맞지? 난 세준이, 이세준. 안녕하세요. 제가 인사하는데? 나 지금 너랑 얘기하잖아. 우리 자리도 많은데 왜 다들 여기 안 앉지? 내가 싫어해. 애들 옆에 앉는 거. 형, 가져와 봐, 어? 야. 윤재. 너 알바를 왜? 한번 알아봐 줘? 아, 그럼 고맙지.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자연스럽게 빠지기만 하면 돼. 알바 말이야. 그 일이 좀... 너 뒷일도 갔었어? 형들이랑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. 아! 오빠, 안녕하세요? 이거 드세요. 고마워, 은영아. 세준이 오빠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한 번만 더. 오빠가 밥 먹자고 해서 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. 야, 은영이가...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...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아, 왜 이래요? 도대체... 도대체 왜 그런 거야? 넌 아영들이나 진짜 괴물이야